다음은 하나기술을 올려주셨네요. 매수하신 가격이 68,700원에 비중도 높으신 것 같은데 전화 연결이 되어 있죠.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네. 68,700원은 50%시고요. 네. 네. 어떻게 왜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었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격이 좋아서요. 회사도 괜찮고 해서 그렇게 사게 됐어요. 68,700원이에요? 네. 한 번에 다 사셨나요? 네. 한 번에 다 사셨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 번에 그렇게 막 들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주식을 다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주가 빠질 것 같은데 사는 바보는 없잖아요. 세상에. 네. 근데 내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일 때가 많으니까. 네. 자,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2차 전지 배터리 장비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때 좀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작년 7월 달에 14만 7천 원 갔으니까 6만 원대까지 빠졌으면 야, 이거 뭐 반토막도 더 놨으니까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시청자님. 여기서 한참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가격이 보시면 6만 8천 원대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 정도 아마 이때쯤에 매수하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한참 이렇게 횡보하고 막 이런 자리는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손절을 고려해 보셨어야 돼요. 그 가격대가 6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이게 완전히 깨고 내려갔을 때는 정리하고 다시 봤으면 뭐 이렇게 큰 손실이 없을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 지금 2차전지 장비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모멘텀은 약간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지금 미국에 건물 다 짓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비가 좀 들어가야 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플러스 요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임원이죠. 이인식이라는 분이 증여도 하고 그런 내용도 있지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장래에서 주식을 매도를 하기도 했어요. 1만 3,300주를 매도를 하고 되게 복잡하네요. 장래에서 매도를 하고 증여해갖고 증여도 하고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그 전에 보시게 되면 작년에 7월달 하고 하반기에 보시게 되면 이 주식을 조금 매도한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임원들은 비쌀 때 주식을 좀 팔아서 좀 챙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셔고 들어가셨으면 좀 더 좋을 뻔했는데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50% 정도 비중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들고 가셔야 될 거고요. 다만 좀 들고 가시다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에요. 그 정도까지 오시면 비중 많이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바이든 대통령도 전기차 전환 속도를 좀 이렇게 늦추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IRA 법안 관련해서 시비를 좀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더라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까지 오면 뭐 한 40% 정도 덜어내시고 한 10% 정도만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의견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는 한 40% 덜어내고 10%만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